안녕하세요. 상구상구 주상구 주식비상구입니다. 이번에 DS단석 한번 알아볼건데요. 현재 시간이 장이 열리기 전입니다. 지금 8시 8분, 8시 10분이 채 안된 시간이구요. 어제 그디어 20만원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. 현재 최저가를 찍어준 상태인데 이 20만원은 뭐다? 이 라운드 피규어 자리죠. 이 20만원을 기준으로 20만원 위에서는 항상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구요. 아래에서는 거꾸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. 더군다나 이 20만원은 이 호가의 단위가 현재 500원에서 2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100원씩 바뀌는 자리인 만큼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구요. 하지만 어제 이 시간의 거래량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5%가량 상승을 하면서 21만 3500원, 오늘은 갭 상승을 해서 위에서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시간의 거래량에서 지금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건 장이 열리면서 강한 양봉이 등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구요. 자 현재 기준으로는 21만 3000원이기 때문에 현재 한 이 부근, 이 부근쯤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. 자 저희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현재 눌렸던 게 아니라 이 단순히 수급이 지금 부족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눌렸던 만큼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땐 반드시 이 수급이 따라주면서 다시 한번 개인들도 많이 달라붙을 것 같습니다. 이 20만원 밑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는 있겠지만 자 이 20만원은 강력한 지지선인 만큼 자 다시 한번 신규나 혹은 추가로 들어가실 분들은 자 기회를 노리고 계시는 분들은 이 20만원 부근 들어가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구요. 자 하지만 저희 목표가를 잡으실 때는 자 항상 주가가 일자로만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자 올라가더라도 자 눌리는 자리가 생길 거기 때문에 자 이 목표가를 꼭 잘 잡아주시길 바라구요. 저희 DS 단석이 상장했을 때처럼 자 단 6분만에 상한가에 말아 올려줬었죠. 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말아 올려주지 않는 이상은 자 반드시 자 눌리는 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자 항상 이 수익은 챙길 수 있을 때 꼭 챙겨서 가셔야 됩니다. 항상 이 목표가를 설정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구요. 자 왜다? 자 주가가 일자로만 올라가진 않고 반드시 눌렸다 다시 올라가는 만큼 자 목표가에 도달을 했을 때는 항상 어떻게? 자 수익을 챙겨야 되는 거고 자 전략 매도가 아니라 자 비중을 정해서 10%든 20%든 50%든 각자 정해서 이 수익 본 금액으로 다음 눌리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다음 고점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? 다시 한번 매도를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꾸준하게 계속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. 자 분명한 건 장이 열리게 되면 다시 한번 주가가 바로 또 상승을 할 겁니다. 그럼 갭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야 된다? 자 여기서 목표 1차 목표를 꼭 정해두시고 왜? 자 계속해서 끝까지 상한가까지 말아 올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이때 다시 한번 재진입 자 재진입을 한번 노리셔야 됩니다. 자 하지만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제가 지금 장이 열리기 전에 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만 자 이 영상을 지금 구독자님들이 자 바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이 올라가기까지는 자 못해도 자 2시간 혹은 3시간 이상이 걸릴 수밖에는 없죠. 자 그럼 이미 장이 시작을 했을 거고 지금 제가 아무리 자 갭 상승에서 시작하고 이건 당연한 거죠. 하지만 이게 주가가 올라갈 거고 이 목표가를 말씀드려도 자 어떻게 된다?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이죠. 자 2, 3시간 후엔 이미 지금 현 시점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이 미래의 일이 이미 과거의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. 자 어차피 이 영상이 늦게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장 열릴 때까지 조금 버텨보려고 조금 천천히 찍고 있습니다.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현재 자 8시 27분, 28분이 돼가고 있고요. 방에서도 제가 방금 다시 한번 저희 DS 단석 자 8시 40분에 자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이렇게 방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드리고 있고 자 실질적으로 주가가 아무리 지금 떨어지는 종목이라고 해도 제가 타점도 몇 번 드렸었죠. 그렇기 때문에 방으로 입장 가능하신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입장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. 자 입장 원하시는 분은 위에 번호 4892-967-1 자 여기로 DS 자 이렇게 두 글자만 쳐서 보내주시면 자 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. 저희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장 당일인 원래 22일부터 제가 계속해서 자 영상도 찍고 안내를 드렸던 종목인 만큼 수익을 중간중간 자 몇 번 내 드렸었습니다. 요 구간에서도 수익을 내 드렸고요. 자 요 구간에서도 수익을 내 드렸고요. 자 하지만 현재는 저도 요 마지막에 지금 22만 5천원에 들어가면서 물려 있기는 하지만 자 어떻게 다시 한번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저희 DS 단석으로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 혼자 하시는 것보단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꼭 방으로 입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. 자 들어오셔서 자 관망을 해 보시다 자 별로다 싶으면 욕을 하고 나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자 딱 10초 10초만 투자를 하시면 방으로 입장이 가능하고요. 자 어떻게? 자 위에 번호 자 48929671 요길로 DS 자 요렇게 보내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 몇 초? 딱 10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. 자 하지만 이 텔레그램 또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? 그런 분들은 자 위에 번호 48929671 요길로 DS 뒤에 K 한 글자만 더 적어서 보내주시면 자 카톡방으로 입장 도와드립니다.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주가가 눌려서 이 20만원 부근이 오면 자 무조건 저는 자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 아무리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고 해도 자 1차적으로는 요 25만원 부분에서 다시 한번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. 자 왜다? 이미 위에서 저항선이었던 부분이고 거꾸로 지지선이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? 자 저항선이 되는 부분이죠. 그렇기 때문에 자 목표를 잡으실 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물론 이 25만원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자 분명한 건 이 25만원 부근에 몇 번 자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. 자 그럼 부딪히는 이 부근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? 자 목표가를 잡아서 1차적인 매도를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는 거죠. 자 비중만 각자 알아서 자 20% 50% 저는 현재 50%로 잡고 있습니다. 반대로 주가가 밀려서 떨어지게 되면 어떡한다? 다시 한번 수익봉 금액으로 다시 한번 자 매수를 진행을 하는 거죠. 자 이런 식으로 꼭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길 바라고요. 아무리 주가가 올라가서 10% 20% 30%가 찍혀 있다고 해도 자 실질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제 계좌에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죠. 자 그 말은 주가가 내려갔을 때 자 결국은 수익을 본 게 아니라는 이야기고요. 매도를 해야지만 결국 수익을 본 거기 때문에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 제가 요 27일 때 26일이죠. 26일 장이 끝날 때 이 동시효과를 이용해서 3시 20분에 들어가고 자 반대로 27일에 다 어떻게 했다? 다시 한번 바로 장이 열리기 전에 자 8시 50분에 다시 한번 매도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해요? 자 매수해서 매도하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수익을 받고요. 자 이 말은 주가가 결국 내려간다고 해도 항상 저점과 고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점만 잘 잡으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. 자 이 고점을 놓쳤어도 다음 고점에 다시 한번 매도를 진행하게 되면 자 결국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는 챙겨야 되는 거고 목효과를 설정을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. 1월 5일이죠. 1월 5일 자 이때도 저희 DS 단석 오후 2시 10분쯤에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을 했었고요. 자 마찬가지로 1월 5일이면 이때죠. 2시 10분이면 자 한 이때쯤 진입을 했었을 거고요. 자 물론 주가가 계속해서 더 내려가긴 했지만 다시 한번 1월 10일 날 장이 열리기 전에 자 일찌감치 드렸습니다. 자 매도가를 드렸고요. 자 그럼 이때 매수를 해서 자 물론 제가 이런 저점 구간을 잡지는 못했지만 어떻게? 27만 7천원 그럼 당연히 수익을 봤을 거고요. 제 영상을 조금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1월 16일 날 자 마찬가지로 22만 5천원에 다시 한번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. 이날 당시에는 나름 잘 잡은 금액이었지만 자 어찌되었든 주가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었죠. 현재 이 갭 상승을 했어도 저도 지금 저희 구독자님들과 저희 방에 계신 분들은 현재 지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. 자 하지만 어떻게 된다? 잠깐이라도 다시 올라가게 되면 오늘이 제일 기회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 반등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목표가를 설정해서 저희는 일부 비중을 덜어낼 거고요. 다시 한번 주가가 눌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? 다시 한번 추가로 수익분 금액으로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할 겁니다. 현 시점에서는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건 맞지만 어찌되었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종목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었고요. 자 지금도 결론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만 잘하면 이 타점만 잘 잡아서 수익을 내면 절대 손실을 본 게 아니죠. 그렇기 때문에 방으로 입장 가능하신 분들은 꼭 입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. 자 현재 제가 영상 찍느냐고 이 타점을 드리진 못했지만 제가 아침마다 단타 종목들 매일매일 추천을 드립니다. 보통 한 종목에서 두 종목씩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. 지금도 추천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빠르게 일단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들 매일매일 수익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프리카TV, 미래생명자원 두 종목 다 수익을 봤고요. 물론 단타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 퍼센트를 일단 높게 잡고 있지는 않고요. 보통은 자 수익을 한 5% 내외에서 끊어내고 있습니다. 자 이런 단타 종목들도 고액으로 말고 소액으로 해보시면 뭐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자 소액으로 해보시면 꾸준히 수익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가장 중요한 건 뭐다? 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. 제가 지금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도 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방으로 입장 가능하신 분들은 꼭 입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. 자 입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? 48929671 요길로 자 DS 혹은 DSK 요렇게 보내주시면 입장 도와드립니다. 자 하지만 입장 전에 꼭 하나 해 주셔야 될 게 뭐다? 자 구독,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자 저희 DS 단석 결국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저희 주지님들 주가가 너무 내려왔다고 실망만 하시지 말고 다시 한 번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DS 단석 모든 주지님들 수익,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.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